. 아 욕심이 있어? . 맨두다 맨두. 러시아식 무슨 만두라고 했는데. 최보레키, 양념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들어간 러시아식 수제튀김 만두. 아아! 우와! 이거봐! 우와! 양념 고기! 거의 불고기! 불고기인데? 응. 우와! 재료만 보면 거의 육전이다. 와 이거 맛있다. 이거 맛있다. 이거 맛있다? 응. 튀김의 필수 조건? 응. 겉밭 속촉이 그대로 지금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? 어? 이건 뭐야? 레타 셔슬리. 아 이 그러다 보다 그 거! 셔ımız 대박 속으로 속이 들어있는 pane 자 먼저 나온 건 감자가 들어간 양 sonra 요리 양 고기 pesar입니다. 자르코의 이즈 마라니너 저건 이제 제일 유명한 러시아 요리 중입니다. 하부카스킹 샤실리 요리에 구하낸 러시아식 고치구이. 제 생각에는 말이죠 빨간 소스 만 accessed, 이만큼 완전 그냥 근데 찍는 순간 러시안이죠 honors 찍는 순간 블라디보스토. 짜지 않은 살사 플러스 핫소스 뭐 이렇게 들어가서 무조건 양파를 담겨. 젤코의 바라니는 감자가 들어간 양국 요리입니다. 아, 양국 진짜. 외국 사람들이 이거 100% 잘라서 먹을 것 같거든, 느낌에? 근데 우린 다 한 점씩 그냥 꽂아가지고. 여기도 가루도 같이 됐어요. 고기의 기본적으로 뿌리는 것 같아요. 양국 요리가 굉장히 좋네, 여기요. 양국이 맛있다. 음. 즐거운 먹방 예행 되십시오. 치킨, 치킨. 닭고기. 예, 치킨. 이 소스는 어떠한 소스죠? 칵테일 소스. 칵테일? 네, 딱 그거랑 맛있어요. 아, 그거랑? 고기랑 고기는 또 소스인가요? 고기랑 고기는 또 소스인가요? 고기랑 같이 맛있어. 요가파이어 하는 느낌에 한번 타. 여기 넣었어요. 이거 형, 거기 쭉 올라가면 매운 맛복 bread, 고기를 조금 잘라서 넣으면 더 맛이 좋더라고. 고기를 싹 밑에 깔아주고. 위에 체살 올려주고 team 김치를 안 찾네, 선생님. 그러네. 김치를 안 찾을 정도면 진짜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다. 잘 먹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나이스. 나이스? 응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누르고 다리를 들어봐, 그냥. 그렇지, 그대로 뜯어버려. 쭉! 쭉! 야, 그 와중에. 이야, 그거. 다리만 가지고 가야지, 가슴살 찰떨어. 아하! 거기서 밥 한 숟갈. 거기서. 거기서. 여기 또, 기술이야. 거기서. 라이스. 치킨 라이스. 어휴, 케이스. 케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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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스. 옛날 치킨, 옛날 동닭. 그 맛이네, 딱. 야, 이거 어쩜 이걸 이렇게 간장 나란 맛 같냐? 그렇죠. 근데 아까 또 매콤하다, 살짝 매콤하다? 부추가 막 서서서서 들어가 있잖아.